그 연불까지는 아니어도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각성 하셨을 때 애고 입장에서 그 참나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좋아요 뭐 이렇게 막 연불이 아니고 그냥 그 참나 자리를 실제로 체험하셨을 때 그 참나를 향해서 하느님, 하늘님, 아버지 이렇게 신성한 존재라고 불러주면 우리 애고한테 그 참나가 새롭게 의미 부여가 돼요 아 이게 하나님 짜리지 하고 안 그러면요 그냥 참나다 그러면요 만나서 참나네 가뭄이 없어요 참나 참나에 대해서 뭔 가뭄 있으시겠어요 참나라는 말도 여기 와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참나네 진짜 나네 뭐 좀 가뭄이 약하죠 아버지 그러면 이게 좀 달라요 뭔가 뭉클할 거예요 마음이 하느님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만나놓고도 그 있잖아요 시에 내가 이름을 불러줘야 나한테 그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주면요 이 참나가 여러분한테 갖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애고한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참나를 만나놓고도 참나네 어떤 분은 참나인지도 몰라요 참나를 만나놓고도 뭐라고 그러면 오늘 요가 잘 되네 명상 잘 되네 이러고 끝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오늘 오늘따라 명상 잘 되네 하나님을 만나놓고 오늘 기분 좀 평온하네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나 이러고 지금 지나가요 그런데 그 참나를 만났을 때도 아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다른다니까요 혹시 아버지? 그러면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참나를 만나도 1초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고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공부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아버지 아버지 그랬겠어요 성령을 만났을 때마다 아버지라고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돼요 애고가 애고의 지혜와 애고가 육바람이를 실천할 때 지장을 줘요 분명히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참나각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수준이 결정나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버지 자리 맞잖아요 하느님 자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당 견성 여결에서도 혼자 계실 때 이거를 저는 신앙으로 접근하라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또 곧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들고 설명드리면 나중에 또 나오면 설명 또 드릴게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제가 아공 복공 부공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홉 가지 단계로 적어서 나올 거예요 인쇄되면 또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우리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각성 지금 하실 수 있죠 에고가 다 사라진 뒤에 참나가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같이 공전하죠 참나만 느끼고 싶으면 에고 쪽을 몰라로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공전해도 알잖아요 이 에고랑은 다른 생각감정 오감은 아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내 안에 확연히 있다는 거 거기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참나의 현전을 현전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 에고의 작용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참나의 존재감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 그러시다가 보면 참나의 현전에 좀 더 만족해 보고 난 이걸로 만족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있으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냐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참나의 현전에 만족해 만족해 보시는 그런 연습을 쭉 하시다 보면 마음을 그쪽으로 굴리는 거죠 이게 공부라는 게 에고가 한 생각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에고를 잘 끌고 가보시면 참나의 현전에 만족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고 그 자리가 아버지 자리입니다 속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고 대행사님처럼 주인공 이렇게 불러도 좋지만 아버지도 좋고 하느님도 좋습니다 둘이 아닌 이미 둘이 아닌 마음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고 다 그 자리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하느님인지 더 실감나게 느껴보자고요 하느님 맞는지 그 자리에서 참나의 현전에 만족한 상태에서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이렇게 무심히 관조해 보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는데 지금 참나의 현전이 강해지면요 생각이 잦아듭니다 잡스러운 생각이 줄어들고 이 생각 억지로 해야 될 정도 생각하는 게 점점 이제 힘이 빠지고 생각에 대해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실 거예요 그때쯤에 보면 딱 내 지금 수중에 수중에 있는 물건이 보여요 지금 딱 이 생각, 이 감정, 이 오감이 내가 느끼는 전부구나 내 우주의 전부구나 이 밖에는 참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밖의 거는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이 생각, 이 감정, 이 오감이 내 우주의 전부고 사실 이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온 우주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일체를 참나에서 펼쳐냈구나 참나가 놔뒀구나 놔두다는 게 나타냈다는 게 불교의 표현입니다 불교식 참나가 나타낸 거구나 이 생각, 이 감정, 이 오감 참나가 알아차리는 참나가 없다면 알아차리지 않다면 어떻게 이것들이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면요 온 우주를 지금 굽어보시는 상태예요 온 우주를 굽어보고 관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누가 지금 관조하고 있어요? 참나가요 거기가 아버지짜리고 하나님짜리 거기서 내 마음을 통해 이렇게 우주를 펼쳐놓고 굽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걸 내가 같이 동참하지 않고는요 실감이 안 납니다 동참해야 일체 유심조가 뭔 소리인지 일체가 내 마음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참나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참나와 애고 합작이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에서 심은 참나, 애고 다 들어갑니다 알아차리는 자가 만들었다는 말도 맞고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맞고 일체는 내 마음 참나와 애고 두 가지의 이 마음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물론 만든 그 주체는 참나겠지만 애고를 빚어서 만든 거니까 일체 유심조다 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걸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바라봐 주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막연한 공부고 막연한 믿음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험이에요 실험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확인해요 이렇게 안 해보면요 애고는 또 망상을 부리게 돼 있고 애고는 오판을 하게 돼요 일체 유심조가 안 와닿게 되고 사물에 집착하게 되고 생각, 감정, 오감에 푹 빠지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사실은 참나 작용이지 하는 걸 지금 이 순간 실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시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막연한 믿음 아니면 맹목적이거나 막연하거나 근데 조금만 실험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바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해보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는 그러네 라는 말 나오실 거예요 늘 지금 정신이 사방팔방에 쫓아다니는 팔방을 쫓아다니는 상태에 두시면 애고 위주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철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에 집중해가지고 참나 상태에서 참나를 중심으로 알아차려지는 것들을 쭉 관주하고 있다 보면요 내 우주 폭이 나와요 우주가 쪼그라들어서 딱 지금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오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오감이요 다른 오감 말고 상상의 오감 말고 지금 깨워서 참나 상태에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오감이요 그 감정이에요 지금 있는 그 감정 지금 떠오른 그 생각 이거 말고 지금 뭐가 있냐 여러분이 알아차리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우주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참나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일체 유심이 나오는 거예요 일체 이 참나가 알아차려서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 작용으로 내가 사는 우주가 내 마음에 펼쳐지더라 누가 창조주죠 불교에서 자꾸 창조주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 누구죠 참나예요 참나가 창조주예요 불교는 참나가 창조주라고 가르치면서 꼭 기독교 갈 때는 우린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생각, 감정, 오감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거 나온 자리가 창조주 자리 생각, 감정, 오감 나온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사고가 똑똑한 것 같아도 금방 또 함정에 빠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똑똑한다는 건요 이 에고가 기능이 좀 더 좋은 거예요 에고 기능이 좋은 거예요 뇌 기능이 좀 좋은 거예요 그건요 금방 금방 함정에 빠져요 이거 피하려다가 똥통에 빠지고 그래요 더 험한 데 빠지고 그럽니다 그 양반은 자기 머리 믿고 하다가 요즘 뉴스에 나온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엄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수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사시는 분들이 엄청난 뇌 기능이요 엄청난 계산을 하는 분들이 사시, 행시 다 패스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국회예요 근데 가보면 볼만 하죠 다 부지럽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 머리 똑똑한 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영성이 높아야지 머리 좋은 거는 헛똑똑 그 좋은 머리, 머리 좋은 게 독이에요 머리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사모펀드 그러면 머리가 저는 사모펀드 하면 더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있는 돈도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이용해서 몇 백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떠먹을 생각까지 합니다 이게 벌써 머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좋은 머리 어디다 쓰냐는 거죠 결국은 꼼수 부려서 남의 돈 그 개미주들 털어가지고 자기 살리려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문제입니다 겨우 그 정도 수준의 사고를 하느냐 하는 그건 영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는 컴퓨터죠 그런데 그런 컴퓨터 같은 머리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의 영성 수준이 나오죠 이게 참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려면 다른 거 말고 무슨 믿음, 종교의 귀 이런 게 아니라 종교의 귀일 하더라도 이걸 모르시면 엉터리 귀이에요 이걸 알고 이 참나 자리에 귀하실 때 여러분 진짜 귀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귀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내 마음이 참나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거 알아야 여기가 부모면 여기가 자식이구나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거는 불교, 기독교, 유교, 종교를 초월해서 이걸 못 느끼시면 엉터리입니다 불교도 이걸 느끼니까 뭐라 그래요? 불자라 그래요 부처의 자식이다 우리가 불자다 하나님 자녀다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면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있구나 뭔 명령이 있어요? 육바람일 하라고 생각감, 종교감 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육근이요 육바람일로 육근 잘 굴려라 하고 명령을 시시각각 참나는 시공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셔도 시공 안에 어디 숨어 계셔도 울립니다 육근을 육바람일로 잘 굴려라 하고 울립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시공 안에서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시공으로부터 도망가실 수 있나요? 그 시공을 만든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공 밖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육바람일로 육근을 잘 굴려라 육근도 어서 나왔어요? 참나로부터 나왔어요 왜 나오면 꼭 육근이 나올까요? 참나에서 참나에 있는 공식대로 만들어지니까 육근이 나오는 거예요 늘 모두 다 육근 달고 있어요 그 공식도 굴리는 공식도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로 굴려라 육근을 이 간단한 우주의 명령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양심법이고 유교에서는 이걸 천명이라고 하고 도피할 데가 없어요 생각감정 오감이 없는 세계로 가야 도피할 수 있는데 없는 세계로 가면 참나랑 하나가 돼버려요 도피한다고 간 데가 하나님 계신 데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차리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차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도 다 알아차린다 하나님이 우주의 시공간에 있는 모든 작용은 다 알아차리는 자리다 그럼 우리도 생각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게 하나님 자리예요 공부는 어디서 해요? 산에서? 어디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산에서 계곡에서 사막으로 가기도 근데 얼리 돌아다니셔봤자 뭐밖에 없어요? 육근이요 생각감정 오감 밖에 어디서 공부를 하십니까? 절에 계셔도 자기 육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육근 잘 관리하자 육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 다니시는 거지 결국은 사실은 어디예요? 우리 여러분의 도량은? 중생심이요 여러분 육근이요 지금 저 보고 계실 때 볼 때 육바람일에 맞게 보시나요? 제 얘기 들을 때 육바람일에 맞게 들으시나요? 사실 뭐 냄새 맡을 때 육바람일에 맞게 맞고 이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육근이라고 해도 결국은 보면 생각감정 오감인데 생각감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감 중에서는 결국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자명하게 보고 들어야 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도 자명하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를 보면 결국 보고 듣고 어떻게 말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어떻게 말하고 오감을 써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거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님 노노에 안자라는 최고 수제자가 공자님의 거의 육박한 그런 도인 성인이신 안자가 공부의 비법을 물을 때 가르쳐준 게 얘가 아니면 자명하지 않으면 보지 말고 자명하지 않으면 듣지 말고 자명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자명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고 그런데 자명한지 아닌지는 뭐로 따져요? 생각감정으로요 육근 잘 쓰는 법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냄새를 잘 맡아야지 그쪽 전공이신 분들은 자명한 냄새가 중요한 직업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니면 사실 중요한 거는 육근 잘 부린다는 건 결국은 잘 생각하고 감정 잘 다스려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잘하면 된다 아이소리는 지금 볼 때 정확히 보고 들을 때 남의 말 들을 때 정확히 듣고 말할 때 정확히 자명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자명하게 그래서 늘 깨어서 자명한 생각하고 늘 자비로운 감정 그게 어떻게 보면 자명한 감정이죠 감정 상태도 자명하게 해놓고 이게 육근 돌아가는 데서 공부하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만 보이는 환경만 오감의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숲에 가 계시면 숲이 보이고 도시에 있으면 도심의 상황이 보이는 거지 결국은 내 생각감정 오감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공부할 그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도량도 여기 육근이고 공부의 비법도 뭐예요?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 중에 일단 뭐 먼저 써야 되니까 선정부터 때려야 됩니다 몰라 괜찮아 먼저 하세요 왜? 선정을 통해서 내 안에 부처님 하나님을 만나야 육바라밀이 하나씩 풀어져 나오니까 일단 몰라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에고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끝없이 본내 망상만 확장되지 답이 안 나와요 수축시켜야 돼요 내가 사는 우주를 딱 쪼그라들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참나가 또렷이 드러나서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명상이 아니면 안 돼요 선정이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나를 각성한 상태에서 내 우주를 날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을 굽어보시는 날마다 이렇게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체험 속에서 아공이니 법공이니 하는 진리들이 자명하게 인가됩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세요 매일매일 자기 영혼에서 실험을 하시는 과학자예요 그거를 영적인 과학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사물을 연구하면 과학자라고 하고 영적인 세계를 연구하면 철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명한 이런 체험과 개념 근데 지금 체험이 있으셔야 뭘 개념을 세우죠 그래서 제가 체험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아공, 복공, 구공 다 진리로 인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체험하는데 어떻게 인가가 안 돼요 어 진짜 그러네요 참나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딱 내 우주가 폭이 나와요 생각, 감정, 오감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고생각, 고감정 고감만이 내 우주의 전부네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겠죠 다 각자 내면이나 알아차리는 자가 자기 모니터, 자기 우주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질문 나왔듯이 그러다 보면 통합된 우주라는 거는 뭘까요? 각자 자기 우주만 보는데 각자 자기 우주만 보는데 서로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왜? 한참나니까 하나의 참나가 알아차리면서 이 우주를 펼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이 이런 이치도 알게 돼요 내 것만 정확히 알면 내 걸 정확히 알면 다른 우주에서도 똑같은 사정이 펼쳐지고 있겠구나 라는 거 알면 이런 방식으로 우주는 전체의 사람, 전체 중생들, 사람만이 아니죠 중생들의 이 마음을 관리해서 이 우주를 굴리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주의 창조론을 이해하시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서 얻은 거 가지고 추론한 겁니다 자명하게 추론한 겁니다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자명하게 추론하는 거 이게 불교에서 말한 이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자명한 추론을 하는 게요 정견, 정사유라고 합니다 이 중에 좀 구분하자면 정견은 자명한 이런 체험을 가지고 명제를 세우는 거예요 정견은 아 이건 이거구나 일체 유심조구나 이렇게 자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하나의 진리를 명제라고 하죠 이렇게 말로 말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정사유는요 이 자명한 명제를 가지고 추론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사람은 죽는다가 자명한 명제죠 이걸 이제 추론의 근거가 될 땐 전제라고 하죠 정견은 전제를 알아내요 사람은 죽는다 정사유는 그거 따라서 나도 죽는다 올바른 추론이죠 그러니까 이 정견, 정사유가 굴러가주면요 여러분 이게 부처님이 팔 정도 중에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혜 쪽은 지혜를 얻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단 정견이 생기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체험을 가지고 정확한 개념만 명제로 말을 만들어내셔서 여러분 삶의 전제로 삼으실 수 있으면 모든 사유의 전제로 삼으실 수 있으면 당연히 올바른 추론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저렇게 공부하신 거지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체험이 있냐 없냐가 달라요 외계인에 대한 체험이 없죠 그럼 올바른 정견이 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쪽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계인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외계인에 대해 푹 빠져 있다 뭐죠? 신앙 상태 100%입니다 교회를 다녀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너무 좋대요 예수님 말이 웬만하면 맞겠죠 이런 상태 신앙 상태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체험을 하세요 참나를 체험하세요 그리고 참나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세요 참나의 속성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보세요 그러면 올바른 추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펼쳐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현돼요 이런 식으로밖에 진리는 구현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 교회가 크고 저 절이 잘 된다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몇 분이 있나를 보면 그 수확물이 나와요 아주 풍년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다 잡초고 알곡은 쭉쩡이밖에 없고 알곡은 진짜 하나나 둘밖에 없더라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저희는 어떨까요? 소박하죠 소박한데 다 알곡이면 되잖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체험이 있냐 하면 저희 멘토들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게 마음 좀 편하게 힐링하려고 왔더니 자꾸 귀찮게 저 멘토가 또 뭔가 물어보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긴장하실 게 아닌 게 자꾸 대화를 나눈다 보면 여러분 체험이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도인이에요 우주 어디 가도 도인이에요 아는 사람은 도인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도 중생입니다 아는 사람은 우주 어디 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성령 체험 불성 체험 하느님 체험 하세요 거기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아공복공의 진리라는 게 전제에 해당됩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투자를 하셔야지 자명한 결과가 나오지 이상한 펀드 이런데 투자하지 마시고 자명한 데 그것도 다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부풀려서 보이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헛것이 저희 어머니가 하시든 잘하시든 우리들한테 헛것을 보는 것 같다 뭔가 잘 될 거예요 막 이러면 헛것 본다고 그런데 진짜로 망상에 빠지면 내가 투자한 데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믿는 게 다 진리 같고 내가 서 있는 쪽이 절대 선인 것 같고 이런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헛것을 보기 시작하면 멀리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면 뭐가 돼요 자기는 지금 헛것을 실체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리려는 사람들한테는 나를 질투하고 지금 내가 성공할까 봐 막으려는 마구니들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시점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우니까 말려보지만 그때는 안 들어오죠 헛것이 지금 실체처럼 보일 때 그거를 스스로 점검해야지 남이 지적하기를 기다리시면 안 되죠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가 늘 점검하는 헛것을 보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을 가지고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날마다 자명하냐 너 체험해 본 거 맞아 진짜 그 체험에 대해 정확히 너가 설명한 거 맞아 왜냐 본인은 알아요 찜찜한 거 지금 체험은 약한데 일체의 심조를 내뱉고 나면 일체가 의심조더라 하고 집에 가서 찜찜하실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 얕은 체험을 가지고 너무 큰 개념을 주장하시면 속에서 찜찜해 합니다 넌 아직 그 정도를 설명할 그 단계가 아니잖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괜찮아요 그 점검하셔서 말을 좀 낮추세요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체험하고 맞춰 보세요 너무 말이 커지지 않게 앞서 가지 않게 지금 내가 현재 체험한 거는 생각 내 우주에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들은 무상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직 내가 참나의 속성까지는 모르겠어 에고는 조금 이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냉정하게 보면서 하나씩 연구하시다 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예전에 부처님이나 성자들이 얻었던 그런 성취도 정신경지도 여러분 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기만 하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리석지도 않고 제 강의 사실 한 1년만 들어도 어디 가서 막 강의하고 싶을 정도로 생기지 않으세요 개념들이 근데 그때 참으시고 물어보세요 난 이거 체험해 본 거냐 하는 거죠 유농식 말이니까 뭐 맞겠지 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진짜로 이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체험으로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다 큰 도인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의지가 있고 도반들이 있다면 왜 못 가요? 못 갈 수가 없어요 요즘 유튜브까지 있어서 예전에는요 예수님 말씀 듣고 좋아서 집에 와도 집에 오면 기억이 잘 안 나죠 오늘 막 예수님이 날린 개그 같은 것만 기억나고 중요한 얘기는 다 잊어버렸고 빵 터졌던 막 이런 것만 기억나고 그러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정보들을 선배들이 막 준 게 있어요 강의할 때 내용에 너무 신경 쓰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내용 기억 못 해 강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어떤 태도나 그날 입은 옷 뭔가 재밌었던 이야기 이런 것만 기억하지 실제 전달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은 잘 기억 못 해 이런 거 막 조사한 통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반부각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없었다고 치면 여러분 제 강의 10년 들어도 기억에 남는 거는 도너츠랑 뭐가 참나더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도너츠 중에 어디가 참나지? 이럴 수도 있다고 되게 막 재밌었던 이야기 알 필요도 없는 유농식의 군대 이야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계시고 정작 알아야 될 거는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성경이나 기록 남겨놓고 오면 진짜 하늘의 명을 받은 분들이 옆에 계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엄한 데 빠졌을 때 누군가는 그 말들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잖아요 기억했다가 분명히 하늘이 낸 사람들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성인들 옆에는 인간 노공기 이런 분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부처님도 안 아닌가요? 이런 분 듣는 건 다 외우는 분들 그런 분 붙여놨으니까 전화한 거지 안 그러면 다 즐겁게 웃고 잘 재밌게 듣고 다 잊어버리고 끝나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다 남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요즘 너무 좋은 여기가 정토라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정토 간다고 여러분한테 뭘 더 서비스해 줄까요? 아미타불이 아미타불 얼굴 직접 보는 거 말고 뭐 더 있겠어요? 어차피 여기서 안 되는 거 거기서도 안 됩니다 아미타불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니까 좋겠죠 근데 뭐라고 할까요? 아미타불이 와서 몰라 괜찮아 하시고요 육바람 일 잘 하셔야 되면 너는 여기도 결국 이건가? 그러면 살았을 때 잘 할 걸 이러지 않을까요? 결국 거기 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더 도와주겠냐고요 지금 여기가 정토라고 생각하시고 늘 부처님 만나는 곳이 정토입니다 참나 자리가 부처님이란 것만 알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정토라는 게 답이 나와요 이 참나를 매일 만나는 양반이 아이고 오늘 또 명상 잘 됐네 아주 명상 진하게 했네 근데 죽은 뒤에 나 정토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이분 안타까운 분이에요 날마다 지금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안에서 살면서 정토를 따로 찾고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체험은 있는데 개념이 정확히 안 썼을 때는 헤매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추론이 안 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헛것을 보게 돼요 망상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체험도 어떤 식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설명 다 해드릴 겁니다 개념도 어떤 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게 모든 종교 관점에서 골고루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적절한 수준에서 그래서 올바른 추론 이렇게 내리시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체험에서 전제만 나오면요 정사유는요 무리하지 않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사유는 쉬워요 사실은 무리하지 않게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죽는다가 지금 알기 어렵다고요 사람은 죽는다만 나오면 개똥이도 죽을 거고 다 갖다 붙이는 거는 웬만한 평균적인 머리만 있으면 정사유는 다 할 수 있어요 진리만 전제만 확실히 한다면 사람들은 뭐냐 전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알아요 사람이 꼭 죽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이비 교주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왜 사람이라고 꼭 죽어? 예수님 안 죽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막 다가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 놔버리기 시작한 순간 이제 모든 게 틀어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망상에 망상을 더하게 됩니다 정확한 체험과 정확한 개념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참나의 현존을 체험하시라 애고는 잘 아시는데 참나는 잘 모르시니까 참나의 현존 체험하시라 참나 자리가 우리의 아버지고 하느님 자리고 어머니 자리라는 거 아시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주가 나오는지를 관찰해 보시라 그러다 보면 일체 유심조라는 법공의 개념이 자명하게 들어선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지 하고 문제를 풀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 결이 그게 정사유의 삶이죠 정견의 바탕을 들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유를 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터져도 나라가 조국 때문에 난리래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빠져가지고 싸우고 난리납니다 빠졌다가도 나와야 돼요 어느 편에 서서 내가 싸우고 있건 중생 삶에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오온이 생각감정 오감이 육근이 본래 공한법 하고 빠져나오실 수 있는 분은 도인이고 안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내 고정관념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무지 아집에 빠져서 갈 때까지 가는 게 중생이고 가다가도 빠져나와가지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페북이나 이런 데 글도 날리고 강의도 하지만 너무 빠져있으면 안 돼요 이 또한 모두 공할 뿐 하고 이렇게 참나 자리에서 우주를 한번 구워봐 봐야 그래야 초연하면서 우주적인 시각이 생겨요 거기서 또 내 삶을 꾸려나가야 돼 거기서 그 마음으로 지금 내 육군에 영향을 주는 이 시국도 육군에 영향을 주는 이 세계사회의 흐름도 다 이게 육군 안에서 내가 육군만 잘 경영하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 문제, 이란 문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고 펼쳐놓으면 지구 문제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둘둘 말아서 그거 결국 육군일 뿐 하실 수 있어야 돼 참나 자리에서 내 육군만 보고 있다 보면 일체의 내 가정사, 내 개인사, 가정사, 나라사, 나라의 일들 세계사, 세계의 일들 인류 모든 일들이 다 육군작용이다 하는 거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하고 거기 완전히 정신 잃고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제 강의 듣는 분들만이라도 제가 최근에 정치적인 얘기도 해드린 이유가 육군을 경영하시려면 절대 어떤 빠 중에서도 광빠죠 광빠는 되지 마세요 진보가 좋아 보수가 좋아 한 이 정도까지만 가세요 더 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켜주세요 원을 하나 더 그리면요 요 안에서만 여기 기독교가 좋아 나는 불교가 좋아 같은 말도 불경을 읽어야 난 깨어나 나는 명상도 교회 가서 해야 잘 돼 다 괜찮아요 개인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취향은요 사실 여러분 거의 정해집니다 여러분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교회 보면은 아 여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이 교회 다닐 기질인 거예요 기질이 딱 절기질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면 그렇게 좋습니다 저를 기질이 딱 좌파예요 아무튼 뭔가 혁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우리 집부터 다 혁명하고 싶다 이런 분들 좀 편안하게 살자 세상의 불의에도 좀 타협하면서 가자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런 타입이 있거든요 먼 일 나도 별로 그냥 덤덤하게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가시는 분들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 분들은 되게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덜 민감하세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래요 야 다 사기꾼이야 사람은 원래 저 사람이 바람났대 야 바람 안 난 사람 어디 있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 그냥 그분 말을 듣다 보면 다 모든 게 다 인류 역사가 다 그래 깨끗한 사람은 어디 있니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또 가는 그 기질 막 결벽증 같은 기질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 따라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는 이거는 저는 개성을 존중하자 욕망을 존중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다만 선을 하나 정이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면요 여기 이 정도는 바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바 이쪽은 좀 약간 과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선은 안 넘었어요 선 넘었다는 거는 이제 선 높다는 거는 양심도 버렸다는 거 선 넘는 순간 여러분 멀리 가십니다 이제 제가 저희가 이런 분들은 사실 현재까지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선을 넘어간 분들 근데 여기까지도 되게 심해요 여러분 이분도 엄청 엄청난 바예요 바인데 선은 안 넘었다는 게 엄청난 바지만 팩트를 만나면 돌아설 수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제가 어떤 기독교의 어떤 목사님의 아주 빠예요 아주 뭐 열렬한 빠예요 그분 강의 뭐 한다면 어디 전국 어디든 쫓아다녀요 근데 그분한테 혹시 그분이 성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분이고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돌아설 수는 있는 분이고 못 돌아서는 경지가 있어요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광바의 경지 그 여자가 꽃뱀이겠지 꼬리 쳤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갈 뻔 자기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남의 해주기 전에 내가 어느 정교나 어느 정당을 어느 정치인을 어느 목사님을 어느 성직자를 내가 믿고 따르는데 지지하는데 어느 수준인가 하고 보세요 근데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광바들이 이런 말 해요 그 대깨문 진짜 광바 선언이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난 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근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가리가 이미 깨져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요 대가리가 깨져 있는 문재인 지지자 왜냐하면 자기 이성을 상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 할 정도 자 진짜로 있어요 댓글을 찾아보세요 나는 박근혜가 아니면 살인을 했더라도 지지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광바죠 어디를 지지하건 가네 나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문재인을 지지하겠다 있어요 진짜로 이런 마음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선을 넘었구나 이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느 편 서서 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과 욕심과 이런 마음들의 이런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량이에요 지금 온 국민의 육군이 총출동해서 뭔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사태를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바가 있고 광바가 있고 양심을 그래도 상식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 이 가운데 그럼 제가 군자나 사도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군자나 아주 양심 지킴이라고 해볼게요 이쪽에 가까이 놓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양심 지킴이들과 건전한 상식은 그래도 어느 쪽에 쏠리긴 해도 상식을 어기면 나는 바로 반대할 거야 이 정도 분들이 이 분들이 51% 해계모니를 장악한 사회는요 어떨까요 이쪽이 있건 말건 사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모든 성인들이 와서 시도했던 겁니다 성인들은 왜 바리세파 바로 깔까요 이미 굳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그냥 싸워요 예수님도 그냥 공격해요 바리세파 좀 회유하지 성경보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랬고 바리세파만 보면 막 이를 갈아요 예수님이 그 손 안 씻은 사건도요 바리세파들 그냥 율법에 손 씻고 밥 먹는 게 일부러 손 안 씻고 딱 밥 먹어요 예수님이 바리세파가 욕도 안 했어요 흘겨봤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자식하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쌍욕을 하십니다 이런 개돼지들 하면서 막 이렇게 요즘 같으면 개돼지죠 그땐 독사의 자식들아 제자들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쌈딱처럼 굴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져 버린 세력들하고 예수님은 싸웁니다 투쟁을 합니다 누구한테 호소하냐 가난한 자들아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돈이건 지식이건 뭔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뭘 가졌다는 게 없는 사람들이야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고 상도 별로 받아본 적도 없고 주식도 가져본 적도 없고 돈도 그렇게 많이 은행에 가보면 늘 빤한 돈만 있고 집도 없었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게 없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너네들이 천국 간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바만 돼도 벌써 사실은 멀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종교를 초월한 강의를 해도 기독교 바를 아주 그냥 열심히 신 분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분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말이 많이 제약돼요 할 말 다 못해요 아니 아침마다 새벽기도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인이라고 성인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한테 포교해봐 그러면 저도 어렵죠 벌써 어느 한쪽으로 너무 멀리 가 계신 분한테는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선까지 넘어간 분들은요 이거는 이제 투쟁의 대상이 돼요 이게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이 정도까지 가버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성인들이 내려와서 보살들이 겪는 보살들이 내려와서 겪는 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 광바와 바들과 이런 뭐 하나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가 못 됐다는 거는 별로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어디로 쏠리지도 못하는데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뭔가 가슴은 답답한 사람들 니네가 오히려 천국에 기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성인들 그런 보살들의 말씀을 경청해 보면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에 빠져도요 물어보세요 양심분석 하면서 가고 있나 양심에 찐찐할 때는 돌아설 수 있나 털고 나올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자기 상태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조국 사퇴라고 불렀는데요 저도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를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은 위기도 있고 난국도 있고 순간순간은 나라가 어쩌려고 일어나 나라 망하겠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깨어서 보시면 양심분석하면서 보시면요 이 난리가 나는 건요 이 나라가 잘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털고 갈 것들 터는 게 나아요 터는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변호도 해보려고 하고 보세요 어떤 진실이 드러날 때 바들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런 터무니없는 짓이 일어나느냐 라고 하고 이쪽은 뭐가 터무니없느냐 라고 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렇게 육군들이 충돌해서 마음들이 싸울 때 보살들까지 막 거기 같이 껴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저도 센 말들 많이 날립니다만 깨어서 날리지 제가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날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하나 또 보태는 거예요 보살들은 그러지만 차라리 그냥 침묵하시는 것도 좋고 깨어서 상황은 대신에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중심 세력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제가 왜 이번 조국 사태 때 막 세게 강의 때렸냐면요 예전에 촛불 전국처럼 좀 세게 오랜만에 많이 정치적인 얘기도 했던 이유가요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서 그래요 그때도 온 국민의 양심이 한번 타오를 때라 제가 양심 세력들 커지기를 응원하고 싶어서 그랬고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과 우리가 알았던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일제히 조국을 감싸면서 국민들을 공격하더라고요 당연히 국민이 화낼 만한 일을 해놓고 국민들이 상식 있는 사람들이 상식의 소리를 낼 때 이 자한당들아 토차괴구야 일베드라 하고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쪽 편 들어주고 싶어서 움직인 겁니다 양심 세력이 힘이 커지 이 상황에서 커지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촛불 정부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사실 촛불을 지금 내동댕이 친 거예요 국민보다는 자기 당의 승리 자기 정부의 승리에만 매몰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력의 편에서 지적을 한 건데 보세요 이쪽이 양심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고 지적할 때 이분들은 양심적인 사유를 안 하기니까 이런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면 엉터리란 광바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면 돼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아니 어디나 이상한 짓 해요 이상한 짓 했어요 양심적인 목소리가 났어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이쪽을 공격합니다 이 자한당들 하라고 이거 광바 증상입니다 이해되세요? 문정부 지지자들이 문빠와 조빠들이 일명 어떻게 나오냐를 보면 알아요 정상상태냐 아니냐 정상상태라면 국민들의 그런 우혹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얘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광바인 상태에서는 논리가 이쪽보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누굴 공격하냐면 바로 자한당을 공격합니다 이 자한당 무리드라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유는요 양심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뭐만 있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 내가 이기냐 자한당이 이기냐 민주당이냐 자한당이냐 이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은요 이분들도 안타까운 게 이분들의 머릿속은요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빠들까지도 다 지금 이런 논리구조에 빠져가지고 댓글을 달아도 이렇게 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검찰 수사가 조국 아주 뭐 턱밑까지 왔다 이 검찰 토착 왜구들 막아야 된다 이걸 믿는 그런 엉터리 그런 일배 같은 놈들이 있을까 자기들 세계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똑같아요 이번에 불교 영화 나란말사미가 역사 왜곡을 해가지고 지적받았어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 지적했어요 그때 불교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이 영화를 망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대놓고 불교 방송 불교 신문에서 모두 일제히 자 아시겠죠 논리 아시겠죠 이 논리가 나왔다 그러면 거긴 맛 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부도 맛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회복되길 바랍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분명히 맛이 갔어요 국민의 상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음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이 소시오패스들은요 누가 지적을 하잖아요 상식적인 지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질투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헛것에 빠진 상태라고 헛것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빼내올 수도 없습니다 알아두시라고요 보살도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여기까지 간다 금방 가요 여러분들 잠깐 방심하면 또 어디 가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제까지 광바들 욕했거든요 오늘 내가 광바가 돼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도 좀비가 돼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곧장 나도 좀비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매일 몰라 괜찮아 하고 내 묵은 관념 아집 다 내려놔 보고 양심 분석 할 때 머리로만 분석하지 말고 혹시 지금 내 마음에 걸리는 거 없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내면에서 찜찜하다 하는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뭔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다시 살아나오고 살아나오고 이런 내공이 쌓였을 때 여러분은 보살이세요 여러분은 어디 가도 혼자 살아나와요 이런 난국에서도 여러분 중심 잡습니다 딱 여기서 서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고집 부린다고 서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자명한 판단을 끝없이 해야 여기 중심에 서 계실 수가 있어요 잠깐 방심하면 여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저기 문바는 피했는데 자한당은 못 피했구나 하면서 여기가서 똥통에 또 처박혀 있고 이쪽 피하려다가 이쪽이 처박혀 있고 이게 이 중생의 현실이 그러니까 자기 내공이 없이는요 남에 휩쓸리는 그런 노예적인 정신 상태로는 이거는 겨우 피했다 쳐도 또 다른 사이비 종교에 가 있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딱 잡는 사람만이 이 중심에 가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양심에 투철한 사람들만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오래 서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보살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양심 강국으로 나아가는 아주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묵은 게 털리고 제가 촛불 전국 때 저희 동지들과 늘 했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마운 게 박정희 대통령까지 물고 한 몫에 싹 가가지고 보수의 민낯을 보여줬다 사실 지금도 회복이 안 되죠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싫어도 자한당으로는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냐 그때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한번 센 충격 주면요 완벽하게 실체 보여주고 민낯 보여주면 이 정도로 이런 분들한테 충격을 줬거든요 광바들은 어차피 지금도 그대로 믿습니다만 선을 못 넣었던 바들이나 상식적인 사람들 이쪽을 그래도 응원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괴감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똑같은 짓을 문정부 들어서면 좌파들이 할 것 같다 하고 제가 그렇게 될 것 같다 싸그리 한번 진보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올 것 같다 했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이 정도 끝날 때쯤에 올 줄 알았는데 반도 안 왔는데 터져버려가지고 사안이 되게 큰 사안이에요 지금 좌파의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보세요 지금 그래도 좌파의 우호적인 사람과 좌파를 그래도 믿었던 사람 선을 못 넘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단계까지 가면 사실은 박정권이랑 똑같이 됩니다 문정권은 그러니까 정권 유지 되더라도 이미 그 안에는 완벽히 한번 털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우리 국민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은 정신을 차려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고 좌우 다 예전에 막연히 진보가 나을 거라고 했더니 완벽히 아니구나라고 실망하고 나면요 기대도 안 하고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 스스로 생존을 더모해야죠 그래서 중도 양심 세력들이 힘이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건 아직도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나는 뭐 또 다른 정당들을 지지한다 바미당에서 찾아보겠다 다 괜찮아요 저는 기독교 불교 제가 따집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나요 제가 절 다니지 마시라고 하나요 기독교 성향은 기독교에 가시고 불교 성향은 절에 가세요 다만 우리 양심 세력 합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정당은 뭘 갖고 있건 간에 양심 세력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무슨 정당에 소속되어 있냐가 아니에요 나 민주당 그래도 난 민주당이 제일 끌리는데 민주당에서 헛소리한 놈들은 내가 다음 선거 때 바로 응징해 줄 거야 이런 정도 각오를 가진 평균 양심과 상식을 지닌 존재들이 늘어나면 이 나라는 무조건 밝아진다니까요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쪽만 털고 이쪽이 안 털려 가지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걸 털려는 큰 책임을 가지고 조국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한 분으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의 비리가 다 털리고 있어요 금융 쪽, 교육 쪽, 정치 쪽 다 털리고 있어요 한 분이 그 가족들이, 패밀리가 큰 일을 하시고 계시다고 봐요 지금 이미 상당히 털은 것부터 개혁의 시작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인 분들은 계시겠지만 두고 보세요 점점 더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 우리는 바로 처음 정보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 조국 사퇴하라고 조국 사무실 앞에 가서 들었던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홍익학당, 홍익당이 왜냐 거기서 이미 아 이거는 위선이다 양심 어긋났다 이 사람은 사실 양심 모른다 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했던 일이에요 뭔 죄가 더 있을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사람이고 양심, 겉은 양심으로 속이고 속은 완전히 사리사욕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바로 사퇴하라고 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했습니다 저희 사퇴하러 갔을 때 뭐 다른 사람들 없었거든요 왜냐 그때 다 정의당도 긴감히 다 계산하고 있을 때지 우리는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잖아요 양심밖에 안 믿기 때문에 저희는 아 이 사람 양심 없네 라고 해서 가서 선언한 거예요 페북에 바로 비양심 조국 아웃 해서 올렸습니다 왜 이분은 장관하면 안 된다 그게 평균 양심의 소리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 중에 평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거다라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지금까지 완강하게 또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사회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려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게 계속 진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단 그러려면 저희 같은 얘기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아무도 못 믿겠다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이 진짜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고 상식과 양심이 제일 중요하구나 양심이 제일 중요하구나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걸 돕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할 일인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양심 쪽 응원하게 잘 도와주세요 많은 중생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 보살 또 크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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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